짜라라라따 4명대 데이 나이틴! 간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시나 4시쯤, 아, 애프터런치. 3시나 4시쯤 되면 출출하죠. 한 5시쯤? 간식 먹어? 응, 간식 언제나 먹어. 간식 뭐라고? 언제나 먹어. 언제나 먹어. 항상 먹어? 계속 먹어. 그럼 뭐,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해? 브라우니, 초콜렛... 초콜렛도 간식에 들어가나? 응? 응. 간식에 들어가? 자, 그 다음에 도넛, 파이, 나초. 어, 나초, 오마이갓. 그 다음에 팝콘, 핫도그. 뭐 좋아해? 다 좋아하지만 가장 좋은 거? 파이. 파이. 어, 맛있겠다. 프루트파이. 근데 핫도그는 사실 미국에서 핫도그가 이거거든? 네. 근데 한국에서는 핫도그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건 콜록이라고 그러고 이걸 핫도그라고 그러거든.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러면 핫도그가 이거야, 이거야? 네.